안녕 하이 친구들 안녕 됐나? 된건가? 아직 또 뒤에 나왔어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지? 저희도 아마 왜 우리 전거 보고 있죠? 왜 안나오죠? 제꺼 저도 안나와요 되고 있어요? 아직 안나오는거 같아요 아직은 시작한게 안나오는거 같아요 오 이제 시작했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 오 예스 나온다! 나온다! 자 그럼 인사부터 할까요? 시시시작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자 오늘은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애니미언의 대신 쓰는 프로필 VLIVE MC를 맡은 보나입니다 오늘의 VLIVE은 애니미언의 대신 쓰는 프로필은 우주소녀 공식 팬카페의 닉네임 루다푼님의 꿈의 브이앱입니다 오늘의 VLIVE는 애니미언의 멤버들이 서로 서로 프로필을 적어주는 코너인데요 제가 이렇게 미리 받았구요 얼마나 많은 유머와 센스로 도배된 프로필인지 이거 처음 알았네요 유머와 센스로 도배된 프로필인지 일단 제가 MC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프로필은 MC의 권한으로 선아언니가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해볼까요? 네 대신 쓰는 프로필을 제가 맞아요 감정 하고 나오죠 마음에 안 players屁 recognize 감잠 잘 통장으로 나와가지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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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atego 어머 어머! 어머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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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생각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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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hesti가 죄송해요! 아까 중간에 괜찮은 거 있었는데 여러분 골라주세요, 어떤 게 제일 나아요? 골라주세요 어, 이게 제일 나아요? 이거 너무 빨간색? 어, 이건 너무 빨간색 아, 이게 너무 어두운색 이거? 이거 할까요? 이거? 어둡죠? 어, 방금 뭐라고? 이거 우리 학교에 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 어, 뭐야? 뒤로 가보십시다 여러분, 조명 때문에 어, 이거 좀 그냥 우리가 얼굴을... 우리가 좀 앞으로 더워도 뒤로 갈까요? 네, 일단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필은 팬들이 부르는 멤버들의 별명이에요 맞아요 일단 다오니부터 읽겠습니다 야! 다오니 다오니는 자칭 아닌가요? 다오니 잠시만, 다오니? 다오니가 있고요 아, 근데 제가 연습생 때부터 했었잖아요 맞아, 다오니 자꾸 아모리칭으로 다오니는... 아, 저 다오니는 이라는 건 아니에요 다오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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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그래요 갱얼쥐 아, 이거는 약간 필요한 거 같아요 용사가 요 근래 듣고 있는데요 팬분들한테 갱얼쥐 루다 아니었나요? 갱얼쥐... 다오니가 왜 갱얼쥐죠? 저도 모르겠는데 잘 솔직히 어떻게 왜 시작이 되는거죠? 팬분들 빨리 알려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 여러 팬분들이 갱얼쥐에 빠져가지고 보는 사람한테 갱얼쥐 아, 다 갱얼쥐 아, 저한테 아무도 갱얼쥐라고 안하죠? 그런건가? 몰라가지고 아, 제가 갱얼쥐라고 해주시는 분들 몇몇 분들한테 그 갱얼쥐라는 말을 너무 좋아해서 갱얼쥐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부터 계속 저한테 갱얼쥐라고 너가 주입시켰네 아, 그런거야? 아니야 그런거야? 루다 쪼꼬미 쪼꼬미는 뭐 데뷔 때부터 쪼꼬미 아기늑대 아, 맞다 이건 제가 죽었어요? 아, 그래요? 아기늑대 맘에 들더라고요 저는 저도 맘에 들어요 저는 루다의 애쉬 머리가 굉장히 맘에 들었기 때문에 애쉬 머리가 났으면 좋겠지만 나지 않더라고요 염색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때요? 심경의 동화가 있었나요? 사실 뿌리가 이렇게 자라고 있길래 너무 마음이 속상하기도 하고 저는 이건 저의 그냥 다짐인데요 얘기해도 되나요? 앞으로 염색 안 하겠다고? 맞아요 저는 앞으로 탈색하지 않겠습니다 아, 근데 루다가 너무 탈색놀이를 오래해서 많이 두피가 힘들어지기는 해요 막 어려워 네, 그렇습니다 설아 언니? 네 저는 뭐 이거 누구야? 설아님 설아님? 설아님! 아! 설아님 이거 아니 저예요 왜 그러냐고요? 설아님 아니 팬분들께 설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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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팬분들께서 설아 언니한테 설아님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는 많이 가가지고 아 너무 웃긴다 그리고 인간 장미를 아 네, 인간 장미 제가 장미를 햇발이었을 때 또 인이어의 장미를 그렸더니 많은 분들 너무 잘 어울려서 왜 제가 적은 건 없어졌죠? 저는 샤키라고 적는데 여기 아래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저도 샤키라고 적었는데 아, 네 멤버 테이크군요 아아 다시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멤버들이 설아 언니를 부르는 별명 잠시만요 이거 방법이 하나씩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면 쭈르륵 저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아니 한 명씩 가는 거예요 아, 한 명씩 가는 거예요? 아, 한 명씩 가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정신이 없기 때문에 아, 그렇죠 불을 뚜껑 좀 깜빡깜빡 MC니까요, 오늘 좋아요 설아 언니 별명은 설아 언니죠 맞아요 나도 딱 그게 적었는데 설아 언니라도 설아 언니는 설아죠 왜냐면은 이거를 저희가 만약에 별명이 있다고 해서 되게 오글거리게 평소에 제가 만약에 샤키인데 갑자기 샤키! 아, 근데 은사가 그렇게 모르긴 해요 아, 맞아, 맞아 은사가 그렇게 부르는데 갑자기 보나가 저한테 샤키 이렇게 부르는 게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어, 좀 많이 이상하잖아요 뭐 이제 뭐 이렇게 뭐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말하면 그렇지만 실제로 그냥 설아 언니나 뭐 그렇게 불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멤버들이 다원이를 부르는 별명은 다원님 저 지금 다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원님 그리고 이건 누군지 알 수 있는데 룸메 룸메? 룸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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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도 왜 안 익었지? 그러니깐요 저는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그러네 네, 1번 정도 장식 깜빡깜빡한 이니입니다 엠스기 때문에 제가 네 팬들이 보나를 부르는 별명 팬들이 보나를 부르는 별명은 뽀시래기 제가 적었습니다 저번 V에 생각이 납니다 네, 뽀시래기 그리고 뽀 뽀 제가 썼어요 뽀 멤버들이 보나를 부르는 별명은 보나 언니 맞아 아, 이거 진짜 그래 네 솔직히 옆에 배우님이 이런데 배우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저게 이거 배우님이라고 부를 때 있어요 놀릴 때 그쵸 그쵸 장날로 배우님 배우님 오십니다 네 놀릴 때 부르는 거고요 절대 진심이 담겨있는 말은 아니고요 그쵸, 그쵸 난 멤버들이 다원이를 부르... 아, 이거 했죠 아, 이상해 오늘 MC 아니, 멤버들이 루다를 부르는 별명 루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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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줘요 한번 이거 루디 제가 생홀일 때 나온 거 맞아요 맞아요 루다 아니고 루디라고 오늘 루디 왔네 나 방구, 요즘 방구 닮았다고 하던데 제가요, 제가 작은 스타일 제가 방구 닮았다고 그러면 기분이 약간 조금 그래요 방구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제가 이거 저희 언니한테 얘기했어요 팬분들 요즘 나 방구 닮았다고 한다 이랬더니 왜 방구 귀엽잖아 그래서 그냥 조금 그렇더라고 언니도 방구 닮았어 그랬더니 언니가 화를 내는 거야 내가 무슨 방구를 닮았냐고 방구를 별로 닮고 싶어 하지 않는 그리고 주인들 세번째 매력 포인트 호라의 매력 포인트는 시크와 유머 공존한다 저 둘이 공존하기 되게 힘든 거 아시죠? 그럼요 또 이거 제가 적었는데요 네 저는 시크 둘이 같이 공존하기 되게 힘든 조합이에요 시크 유머는 제가 적지 않았고요 누가 적었죠 아 이거 섞은 건가요? 제가 섞여있어요 제가 썼어요 시크와 유머 제가 적은 건 개그? 아니요 무대 위에서는 만능 밑에서는 바보 맞아요 정확해요 진짜 무대 위에서는 뭐든 다 잘해요 근데 무대 밑으로만 내려오면 바보가 아무것도 못하고 네 이런 갭이 이제 특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지퍼백에 신발 넣는 것도 어떻게 넣는 거예요 그거 한 2년 하고 데뷔하고 2년 차에 알게 됐어요 이제 알았어요 알았어요 호라 언니는 방송국이 어디인지 몰라요 네 맞아요 이제 어느 프로그램이 어느 방송사인지도 잘 모르고 맞아요 어느 방송사가 어디 지역인지 잘 몰라요 왜냐 저희가 이제 솔라테에서 잠이 들잖아요 내려요 네 올라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TMI를 하나 얘기하자면 한창 솔라 언니가 복면강왕 추측할 때 아 팬분들이 제가 옆에 팬스타를 하니까 옆에서 팬분들이 추측을 해요 어? 오늘 거기 나오시잖아요? 했는데 몰라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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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옆에서 솔라 언니 떠보지만 진짜 모르니까 근데 진짜 몰랐어요 전 진짜 몰랐어요 몰랐어요 어느 방 저희가 찍었던 녹화방송이 언제 하면서도 잘 몰랐어요 저도 그렇게 잘 몰라요 근데 뭐 본분에만 충실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수가 노래 잘하고 무대 잘하고 그죠? 자 다원이의 매력포인트 다정다감 최고인데? 다정다감 다정다감 그리고 다원이만의 음악감성 노래를 잘한다 어 누구죠? 다원이만의 음악감성은 저입니다 아 알겠는데 이렇게 밝히면서 하는 건가요? 밝히실래요? 분명인데 좋은 것만 밝히면 좋은 것만 밝히면 안 될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누나의 매력포인트 뭐죠? 이 사연은 하나도 떠들 것 같아 착한 얼굴에 아 아 아 맞아 언니가 맞아 이게 제가 어떤 팬분이 루다의 매력을 알려줘야 했는데 제가 착한 얼굴 레그를 아직 못해서 썼거든요 아 근데 리얼이에요 이 착한 얼굴에 속으시면 안 돼요 맞아요 맞아요 얼마나 지금 얼마 속여서 죽여 네 반전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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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죠 예 예 예 그다음에 몽환이 있을 때 어? 이거 뭔가요?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저요 몽환이 있을 때 뭐죠? 아니 왜? 아니 루다가 이렇게 가끔 그 차에서 이렇게 몽때리고 그 이제 창문 밖으로 이렇게 혼잠만 그리고 혼잠만 자꾸 여기 창문이라도 하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아 맞습니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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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있다가 얘기했다 아 너무 웃겨 진짜 머먼랍뼈 여기 구멍이라도 아니 근데 아 잠깐만 그때 그때 이렇게 막혀있는데 플로우까지 입으면 알죠 나 얘기하고 싶어 아 이거 나 얘기하고 싶어 이거 우리 자주 하는 말에서 나올 것 같아 아까는 생각이 안 나지 아 저 얘기하게 해주세요 저 그 소릴라티에 그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 비상용으로 망치가 붙을 건데요 근데 또 망치에 뺏어 열어주세요 그리고 서라 언니 자리에 얼마나 답답했어 자동으로 이거 하는 거 긴장하는 거 아시죠? 누가 그거 만질 때마다 되게 못하는 거 난 머리 맞을까봐 머리 떨어질까봐 아 너무 웃겨 그럴 때부터 매력도록 구멍 하나만 솔라티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솔라티 위에서 항상 뭐가 떨어지죠 제가 물건 많이 올려놓다보니까 아 오늘도 연적이 담요 다원이가 얼굴을 빠진다 아 진짜 침곡길 딱 내려야되는데 누가 덮어주는 줄 알았어요 쉬는 거 잘해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보나의 매력보이즈 미소 미소? 그리고 하나는 졸대 표정이 매력적이에요 졸대 표정이 매력적이에요 언니죠 나 아니 보나가 저는 진짜 원래 보통 사람이 잘 때는 예쁘게 자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는 저희도 다 예쁘게 자긴 하는데 보나는 되게 섹시하게 자요 아 맞죠 입을 벌리는 거 자죠 입을 이렇게 그냥 아 벌리는 것도 아니고 약간 약간 좀 누워지겨 맞아 맞아 입을 이렇게 살짝 벌리고 이렇게 자는데 제가 약간 구멍을 다 오픈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눈도 떠요? 눈은 안 떠요 눈은 안 떠요 입만 떠요 발 엄청 움직이잖아요 발 뮬리티에서 해도 맞아요 진짜 저랑 몸매에서 설아내가 제 발때만 분명 발만 보면 되게 깨어있는 사람인데 보면 고니자가 있더라고요 아 너무 웃겨 그래서 저는 이제 매력적인게 졸대 표정이 매력적인 아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팀킬 아니에요 팀킬 아니에요 저희들끼리 저희들끼리 구경하러 오세요 진짜로 구경하러 오세요 몽환적으로 팀킬 아닙니다 팀킬 절대 아닙니다 서로 PR 해주는 거죠 맞아요 패딩, 롱패딩은 이렇게 다 감싸잖아요 차에서 다 그러지 않아요 자고 일어나면은 여기 패딩에 입술 묻어있고 아 맞아요 구겨져서 자가지고 다 구겨져서 무대복에 이렇게 가끔 이렇게 있다가 여기 담궈려고 맞아요 맞아요 막 그럴때도 그렇습니다 솔라테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산하를 보면 떠오르는 노래 틈 틈? 틈이 뭐지? 틈다 아 그거 아 아 그쵸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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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로즈 아 로즈 아 그러시니까 제가 요즘 언니 때문에 로즈를 다시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다디 담다디 뭐죠? 저 아니요? 담다디 뭐죠? 누구야? 무사할 거 같죠? 담다디 서라언니 무대 밑의 모습 담다디 담다디 내한테 그냥 심심했었을거 아니요 그냥 막 얹어 어둬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쓴 거 같은데 그 다음에 다원이를.. 아 잠깐만 깜빡 깜빡하죠 아니요 제가 이게 우리가 고민했던 게 없어졌네 아 첫인상 첫인상으로 떠오르는.. 아 잘못 적어놨네 지수가 어? 아니야 이거 척경을 적어놔서 다시 했습니다 이걸 바로 할게요 사라의 첫인상으로 떠오르는 노래는 따로 있거든요 아 네네네 현아 블랙리스트 다원이가 적었을 것 같은데 저 아니에요 블랙리스트 무슨 노래죠? 루다네 아니 이거 다 추측하네 저 예전에 퍼포먼스 뺏던 노래였죠 그.. 아니 설아언니 이걸로 랩했죠 아 이거 아니에요 랩한거는 지코 선배님이랑 같이 하고 유카테 H.Y.U.A.T.A 이거고 이건 블랙리스트는 다른거.. 맞아요 다원이가 했었던거 같은데 이유가 뭐죠? 루지씨? 저는 근데 처음 들어왔을때 모두의 첫인상이 약간 그랬어요 약간 무서웠구나 약간.. 우리가 센 비주얼은 아닌데 아니 솔직하게 말하셔도 돼요 네 첫인상 혹시 얘기해주세요 제가 첫 회사이기도 했고 그래서 약간 좀.. 다 좀.. 겁이 났나봐요 그리고 그때 스타일링 다 비슷했던거 아시죠? 다 검은머리에 앞머리였고 다 검은머리에 앞머리였고 어.. 언제 들어왔지? 꽤 오래됐었잖아요 저는 좀 나중에 만났거든요 루다를 다 검은머리에 앞머리 없었어요 아 맞는거 아니에요 다! 모두가 다영이부터 다! 다! 검은머리에 앞머리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아...저희가 데뷔 준비한다고're 아마 increasing their size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 들어왔을때 누가 누군지 모르겠는거에요 맞아 맞아 누가 동생이고 누가 언니인지 모르겠어서 이랬을 말했었지 그래서 저는 블랙리스트에 올렸군요 딱! 해버려 저도 그때 끊인 것 같lls 괜찮습니다 지금은 친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쪽에 적었어요 estion? I'm alive 그거 아닌데? 슬픈 라임목 아니에요? 잘 못써줘 솔직히 맞아요 맞아요 아 그렇네 내가 벌써 헷갈렸어 지금 그 노래를 설아 언니가 올해 연습을 했는데 맞아요 맞아요 제목부터 설아 언니스로 저는 그 노래를 불러서 설아 언니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기억이 남아요 제가 올해 연습했었죠 제가 잘 못해가지고 한 번 아 죄송해요 알겠습니다 너무 오래되거든요 너무 단어박이였죠? 알겠습니다 본화 거 아닌가요? 본화의 첫인상으로 떠오르는 노래 별빛이 내린다 별빛이 내린다 누가 적었죠? 다왕이에요 예 수준해 이유 한 번 얘기해주세요 아 뭐 이유 말이 필요해요 그날 되게 별이 많이 뜬 거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크래쉬 선배님의 우아해 우아해 누구죠? 누구예요? 저예요 저예요 뭐야 제가 바로 고르려고 플레이리스트 쭉 보다가 진짜 보나 떠오르는 노래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 노래가 약간 어울린다 이래가지고 우아해 처음엔 말도 없었어요 거의 같이 밥 먹으러 왔는데 말도 많이 없고 해서 되게 약간 그때도 약간 지금 이미지랑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우아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스프리스트 선배님의 우아해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도 우아한가요? 지금은 오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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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서라언니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제가 처음 딱 회사로 왔을 때 본 게 서라언니였거든요 아래위로 트레이닝북 세트를 딱 입고 보컬실이 딱 나오는데 그때 유행이었던 거 아시죠? 맞아요 맞아요 연핑북 세트의 트레이닝북 세트를 딱 입고 보컬실이 딱 나오는데 되게 정말 연습생의 정석이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연습생도 오래 하고 좀 약간 아무래도 내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야겠네요 아니 아무래도 아니야 되게 예뻤어요 그리고 나는 처음에 첫인상을 그 보이프렌드 연이스트를 할 수 있었어요 아아 아아 그때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아해 제가 보너코 계속 읽으면 되나요? 떠오르는 노래 아니 여기서도 읽으셨죠? 어? 뭐죠? 아아 그러네 네 보너를 보면 떠오르는 노래를 제가 설명 안 해가지고요 보너를 보면 떠오르는 노래는 베이비아이 아리아나 그란데의 노래만 아 제가 적었는데 그게 연습생 때 보너언니가 노래 연습했죠 월말평가로 열심히 연습을 했던 아직 기억나요 진짜 오랫동안 연습했잖아요 한참 아리아나 그란데님에 꽂혀가지고 많이 팠어요 맨날 보컬 연습실 들어가면 베이비아이 저는 그거 벌레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벌레 소리 아 언니 언니 비니 아 맞아 비니 그거 저는 그게 진짜 인상 깊었어요 춤을 많이 춰었죠 근데 여기 요즘 것들이라고 요즘 것들 뭐죠? 언니가 요즘 것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 땡견나는게 아니 요즘 것들을 모르다니 저 잘 안아요 아니 언니 그 뭐 말 줄인 것 같던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니 보너가 드라마 찍고 왔어요 지금 약간 멀어져서 그래요 아 그렇군요 멀어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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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래도 다영이가 너무 구박해가지고 제가 안무가 정했었는데 다시 알겠습니다 그 다음 다원이를 보면 떠오르는 노래 유스 아 유스 그 다음에 비욘세 싱글레이디 싱글레이디? 어 누가 적었죠? 제가 적었어요 아 깜빠디? 그리고 다원이가 기본기를 그처럼 열심히 했는데 저희 기본기 노래가 싱글레이디였어요 아 그래서 같은 그런 힘듦을 견뎌냈기 때문에 생각에 났고 싱글레이디 그래서 지금 들으면 저게 소스라쳐요 맞아요 싱글레이디 그 몇 곡이 있어요 러브온탑 러브온탑 싱글레이디 몇 곡 있어요 러브 아 네네 그 러브 맨지아라 선배님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다원이는 비슷한거 같아요 첫인상으로 떠오르는 노래도 비욘세 헤일로 이번에 연습을 다원이가 처음 회사를 들어와서 불렀던 노래가 맞아요 헤일로여서 그렇습니다 리슨 아 비욘세네요 연세때 또 스타쉽을 비욘세로 비욘세 선배님 너무 좋아했죠 라이온세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루다를 보면 떠오르는 노래 일단 첫인상으로 떠오르는 노래는 상어소 상어 나녀나녀나 아 두개가 있잖아요 상어 뚜루루뚜루 또 하나인데 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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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상하군요 아 상어로 닮았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 노래처럼 약간 이상하죠 노래 정상은 아닌거 같아요 난의 여자친구 선배님 유리구 아 또 이거 신고식 맞아요 로다가 딱 처음 들어온 날 안무 선생님이 저한테 기공개나 알려주라고 해가지고 아 그 유명한 어 네 걸어보라고 그랬더니 같은 속 같은 발로 줄일자 촉촉 맞아요 긴장해서 아니 긴장하지 말고 평소에 걷는대로 걸어요 그랬더니 네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떠오르는 노래는 민들레 우효님의 민들레 아 맞아 맞아 다영이랑 또 같이 해가지고 맞아요 루다영 다음 설아언니와 친해지고 난 이후의 성격 아까도 분명히 차갑고 약간 도도하고 이랬는데 고양이처럼 알 수 없어 그럼 너가 적었죠? 아니요 저 아니에요 그럼요 루다에요 어떻게 알았지? 오 귀신다 저보고 다 알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없어요 저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두 분이 고정적으로 저보고 알 수 없다고 하시는데 죄송한데 만만치 않으신 두 분이 알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적었는데 제가 적은 건 탈락됐네요 제가 적은 거는 이성적인, 처음에는 되게 이성적인 줄 알았는데 이성적이라고 적었어요 저는 완전 감소하고 굳이 또 아는 것 같아 맞아요 약간 감소하는 것 같아 약간 감소하는 것 같아 아 진짜 양말 이거 방송이에요 아니 방송을 이렇게 편하게 하시면 안 되죠 아니 여기 발가락이 이거 껴안어 어머 어머 이럴 줄 알지 에헤이 에헤이 진짜 역시 친한 얼굴의 이건 다원인 것 같아 같이 음악하고 싶은 아 음악소통 음악소통 자 그 다음에 다원이와 친해지고 난 이후의 성격 낯가림이 심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안 가린다 주변 사람들 말을 잘 들어줍니다 어 누구죠? 저요 저입니다 왜냐면 되게 낯가림이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팬분들도 되게 모르시는 분들 겉으로 가면 되게 조용하고 차분해 보이지만 이 친구도 정상은 아니에요 아 아까 저한테 기분 안 좋을 때 보라고 감자송을 그렇게 보여주던 감자송? 자기가 녹음 동글동글 왕감자 동글동글 동글동글 왕감자 동글동글 왕감자 동글동글 왕감자 동글동글 왕감자 저는 접니다 너무 약할 줄 알았는데 되게 생각보다 단단해요 가위빛는 여자예요 보나고 할까요? 네 보나와 친해지고 난 이후의 성격 굉장히 현실적인 성격이라서 조언이 필요할때마다 대화를 했다. 솔직하다. 누구신가요? 다원이네요. 정말 한채! 왜냐면 이렇게 정성적게 쓸 사람 다원인거죠. 맞아요. 저희는 짧게 짧게 적었는데. 이렇게 기무장을 적을 수 없을 경우. 시려 많은구나. 맞아요. 전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에요. 얘기 안해봐야 되겠다. 네? 다 알 것 같아요. 평소에 루다가 먹는 음식 소고기 곱창 배추전. 배추전. 제가 해줬다. 맞아요. 저는 사실 이걸 맨 뒤에다 적었는데. 이따가 또 읽어드릴게요. 소고기 곱창 배추전. 거의 뭐 야식으로 먹는 메뉴가. 스테이크 구워 먹잖아요. 그 다음에 설화가 먹는 음식. 빵, 김치찌개. 잘하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냥 365일 빵 아니면 김치찌개. 맨날 김치찌개만 시키면 안질려요. 근데 또 나름대로 그게 있어요. 스패 김치찌개도 안 먹고요. 김치찌개만 먹어요. 아 그게 이제 가끔 제가 김치찌개를 먹는 이유가 빵을 먹고 느끼해서 김치찌개를 먹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원이는 안 보이는 곳에서 혼자 뭘 먹으니까 팩트예요. 그래요? 보이는 곳에서 안 먹어. 로웅이 혼자 뭔가를 먹고 있는데 거의 먹. 맞아. 아 그런가? 아 진짜? 보나가 먹는 음식은 지갑이라고 적은 줄 알았네. 평소 보나가 먹는 음식은 허거 아메리카노. 아 맞아 맞아 맞아. 거의 주식이죠. 허거랑 아메리카노. 오늘도 드실 거예요? 오늘 생각해 볼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루다가 언제나 가방에 들고 다녀요. 그루프. 오! 그루프랑 게임기. 맞아 맞아 맞아. 오! 둘이 그루프 대박이다. 당연히 들고 다니니까 알죠 저희가. 맞아요. 맨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주섬주섬 꺼내서. 어 내 그루프. 그리고 서라가 언제나 가방에 들고 다니는 거. 2억 분. 맞아요 맞아요. 오늘 잃어버릴 줄 알았는데 안 잃어버렸어요? 다원이 거울. 거울. 제가 맨날 빌려. 제 거울. 맞아요. 다원이 거울을 다 빌려 쓰죠. 진짜 신기해요. 어떻게 거울을 3년 넘게 안 잃어버렸어요? 3년 넘게. 똑같은 거울을. 저희 엄마가 지켜서 사주셨거든요. 계속 똑같은 거 사주시는 거에요? 아니면 안 잃어버린 거에요? 안 잃어버린 거에요. 진짜 신기해요. 수자의 거울이거든요. 나는 어느샌가 없던데. 저는 길어갔자 삼겨. 아니 저는 분명히 가방에 잘 넣어 다니거든요. 어느 순간도 없어요. 난 3일 3일. 언니 3일도 안 잃어버렸어요. 3일 3일 3시간. 서라 언니 이어폰 잃어버렸다는 소리.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려요. 오늘도 잃어버렸어요. 근데 결국 찾아요. 찾아요. 면순생 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아까 이어폰 내 꺼지. 의심해. 내 꺼지. 봐봐. 액션. 네 여기까지. 제 발을 맞으셨대요. 허벅지인데요. 보나가. 보나가 언제나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거. 지갑. 누다 맛있는 거 사주려고 들고 다니는 거 같아요. 립스틱. 향수. 향수. 립스틱. 립스틱도 여러 개 넣어 다니고. 이루다는 맨날 지갑이 없는 관계로. 맞아요. 안해요. 고의성이 다분한. 정말 이제는 뻔뻔하게. 어? 나 지갑 안 가져왔는데. 아니 그것도 바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먹고 얘기하는 거. 맞아요. 아니요. 딱 딱 딱. 솔직하게 말해서 양심적으로 두 번 그랬고요. 두 번? 돈 내주지 말고 설거지 시키보세요. 너 설거지하고. 괜찮은 방법인데. 그랬습니다. 다원이가 자주 하는 말. 루다야. 루다야. 어 맞아 맞아 맞아. 루다가 좀 막히네.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어 아닌데. 본인이 정셨나요? 루다야. 언니 이거 봐요. 맞아요. 맨날 그냥. 핸드폰을 보다가. 맨날. 언니 이거 봐요. 제가 앞자리거든요. 솔라티가. 오늘도 몇 번을 보여줬는지 모르겠지만. 언니 이거 봐요. 자꾸 보여줘요. 자꾸 보내주고. 언니 이거 봐요. 이거 이거봐요. 그럴 수 있어. 루다가 자주 하는 말. 밥 아무도 안 시켜요? 이야 팩트다. 오늘은 뭐 먹지? 아무도 안 시켜요? 배고파. 진짜 아무도 안 시켜요? 아 배고파. 솔라티에서 자주 하는 말은. 밥 아무도 안 시켜요? 맞아 맞아. 집에 와 사는 말은. 오늘은 뭐 먹지? 그 딱 있어요. 밥 아무도 안 시켜요? 그건 또 조용히 해. 근데 우리 안 먹는다는 거 다 보내. 다 보내. 맞아. 그러고서. 솔라가 자주 하는 말. 뭔데 뭔데. 맞아 맞아. 커피가 있어라. 어 맞아 맞아. 뭔데 뭔데. 이게 손이 아니에요 원래?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뭐야 뭐야. 제가 썼는데. 제가 썼는데. 그 예를 들어서 뭐. 뭐 메뉴 뭐 먹어야 뭐 먹어야 했는데. 갑자기 조용히 한 5분이에요. 뭔데? 아니. 서라 언니는. 저희가 이제. 단톡방에서 이제. 메뉴를 보내고 고르는데. 그죠. 서라 언니 맨날. 메뉴 보기 귀찮아서. 제가 먹는 거. 맞아 맞아. 보나나 엑시. 이러면. 따라와서 먹어야 돼. 너무 웃겨. 뭔데 뭔데 언니. 그러고. 뭔데 뭔데 보자. 보나가 자주 하면. 밥 뭐 먹을 거야. 커피 사주세요. 아 맞다. 매니저 언니. 카페인 주세요. 맞네. 커피 사주세요. 카페인 없어서 몸 떨린다면서. 오늘도 제가 너무 많이 했어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도착하죠. 매니저 언니. 카페인 주세요. 숨이 떨려요. 막 이러고. 그리고 다음요. 서라가 요즘 빠져있는 거. 창밖 구경. 창밖 구경. 많이 그렇게 하죠. 유튜브. 루다. 루다가 적었어요. 루다가 적었어요. 루다가 적었어요. 제가 적었어요. 빠지시길 바라는 것 같아요. 원래 그거에 잘 안 빠지는데. 루다는 약간. 해피 때 빠졌었다가. 탈덕? 탈덕은 아니고. 나갔다 오셨나요? 아니 아니. 쉬는 중이에요. 휴덕 맞나? 휴덕 맞나? 제가 요즘. 금덕이한테. 지어내지 마세요. 금덕이한테 너무 심하게 빠져있어가지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휴덕하고 금덕이 얘기해. 업그레이드 시키고. 라이브 대박이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완이 요즘 빠져있는 거. 이거 루다 다 루다 적었네. 다 자기 적었어. 다 자기 적었구나. 김부각. 뭐죠 이거는? 너 언제 썼어요? 어쩐지 안 그래도. 진짜 웃긴 게. 너무 배고픈데. 브이앱 하면서 뭐 먹어도 되나? 뭐 먹게? 김부각. 아니 내가. 어제였나봐. 어제. 계속 뭔가. 아그작. 뭔가 먹고 있어요. 뭐 먹었더니. 김부각이래. 김부각이 뭐냐 그랬더니. 전 몰랐거든요. 김부각이 뭐냐 그랬더니. 네. 네. 그 다음에 루다가 요즘 빠져있는 거. 숨바꼭질. 뭐야? 주말 드라마. 주말 드라마. 배추전. 이거 제가 좀. 맞아요. 루다가 어제 배추전 해줬어요. 맞아요. 게임은 뭐 항상 빠져있고. 그리고 보나가 요즘 빠져있는 거는. 영화감상. 응. 이상. 이거 안 되는 거. 루다가. 소적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정도는 무서워요. 저를. 한 번만 더. 약간 관심.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사랑이 부족하신 거예요? 그런가보죠. 관심이 좀 부족한 걸로. 네. 끝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너무 댓글을 안 읽었는데. 나 원우 우정분이 이거 라이브 아니죠? 우리가. 계속 우리 얘기만 하니까. 라이브 아니죠. 네. 맞습니다. 보나 우리 예쁜 공주님. 시시해. 공주님이라고 하면 다 중국 팬분들이. 안녕하세요. 서로 언제나 응원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루다가 외로운가요? 걱정하고 있어요 팬분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노래 부를 뻔했어. 아마. 무슨 노래야? 론리 론리. 아. 불러도 되죠. 참으세요. 네. 예쁘다. 중국 팬분이 되게 진주하게 적어주세요. 13명 다 자신을 잘 챙겨야 해요. 그럼요. 여러분 저희도 건강하고. 저희 건강합니다. 마음도 건강합니다. 사람 없이 못 살아. 저 없이 못 사신다고요? 아. 그래도 사셔야죠.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지만. 이거 봐요. 루다 관종이야? 아니 근데. 여러분. 연예인. 이 직업은 다 관종이에요. 맞아요. 관종이 아니면 이 직업을 할 수 없어요. 관심을 못 견디면은. 원래 관종한테 관종이라고 하면 안 돼요. 모른 관종이니까. 받아들이세요. 현실을. 맞아요. 우리 모두 다 관종이에요. 관심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그렇게는 하는데. 나타샤 정말 예쁘다. 나타샤씨? 나타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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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나타샤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습생 때 얘기 더 해주세요. 연습생 때 얘기 더 해주세요. 몇 개만 더 하고 끝낼까요? 연습생 때 얘기? 연습생 때? 1화? 프로필이니까. 재밌는 연습생 때. 뭐가 했지? 너무 많아서 기억이 안 나네. 구체적으로 뭐가 궁금하신지 물어봐주면. 저희가 기억에서 꺼내볼게요. 이게 막상 말해달라고 하니까. 너무 많이 벗으세요. 아니 이게 껴가지고. 여기 맨발도 두 명이나 있는데. 왜 저는 벗으면 안 돼요? 아니 애초에 벗고 있으면. 그럼 저도 애초에 벗을게요. 루다 짝짝이래요. 반짝짝이. 뭐 있지? 연습생 때 했던 머리색. 흑발. 저도 흑발. 연습생 때 이거랑 거의 비슷하지 않았어? 이거보다 좀 더 친한.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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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딱 이런 머리였어. 난 되게 많은 색을 해본 것 같아. 언니 뭐 했죠? 데뷔 후보다 더 많은. 밝은 갈발도 있었고요. 여기 브릿지 안을 금발로 빼는 것도 했었고. 새빨간색 머리도 했었고. 흑발도 했었고. 연습생 때는 저희가 이제 주간평가라고.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자기가 연습한 거를. 결과물을 보여주는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이 나왔었어요. 저희가 막 별의별 그런 걸 다 했었거든요. 약간 좀. 섹시한 것도 했었고. 진짜 귀여운 것도 했었고. 정말 창의적인 것도 했었고.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제가 제일 웃겼던 거는. 뭐죠? 셋이서 랩을. 랩했어요? 엘레베이터. 아 그거. 저희가 없을 때였나봐요. 그랬나요? 저도. 눈이 없었어. 저는 주간평가가 없었어요. 제가 들어왔을 때. 능력자입니다. 주간평가가 없었어요. 저희가 한참 그렇게 했었을 때가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하다가 또 없어졌을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재밌었어요. 엑시랑 저랑. 보나 했던 거는. 그건 이제. 너무 비하인드 스토리여가지고.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랩이 있는 노래였는데. 거기에 막. 엑시가 랩을 하고. 저희 둘이 막. 화려한 보컬을 뽐내며. 화려한 보컬을. 주간평가를 피어잡았던. 네. 반응이 제일 핫했어요. 섹시한 춤도 있었어요. 맞아요. 저희가 그때는 막. 섹시 댄스도 엄청 막 추고. 막. 굉장히 데뷔를 하겠다는. 열정이 불타올랐던 상태여가지고. 모든 했었어요. 랩도 하고. 춤도 추고. 아. 은서는 막. 연기하면서 노래도 하고. 정말. 정말. 진짜 TMI인데. 모든 평가에 약간. 웃겨야 되는 포인트가 있으면. 은서를 섭외했어요. 아. 맞아요. 연기. 연기 막춤. 연기 이런거. 은서를 섭외해서 하고. 서로 이렇게. 뭐 이렇게. 서로 도와주면서 하는거였는데. 되게.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거 같아요. 맞아요. 그때 되게. 뭐 약간. 첫째 주는 보컬. 둘째 주는 댄스. 셋째 주는 랩. 약간 이런식으로 있었는데. 네. 네. 기억이 날거 같기도 하고. 님 안하셨어요? 아니. 있었는데. 잠시만요. 님 안하셨어요? 있었어요. 그 뭐지? 바로 없어지긴 했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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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 오늘. 네. 네. 요즘 멤버들 거의 다 하이텐션이에요. 맞아요. 하이텐션인걸 걱정하셔도 될지 뭐. 안좋은 걱정 안하셔도 돼요. 여다 양말 더럽. 아유. 더럽. 더럽. 제가 설아님보다 빨리 이해했어요. 그래도. 나 순간 지금 요즘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너무하시네요. 그러고 있어서. 자꾸 그러지 말라고. 나 진짜. 언니 공부. 아 그러니까. 언니. 신조어 공부하는게 더 웃긴거 알죠? 아니. 신조어. 모를수도 있죠. 아줌마도 아니고 신조어 공부. 우리. 이번 편도 브이픽 될 수 있죠. 우리 얼마나 했죠? 36. 37분. 얼마 안 했어 생각보다. 37분 했어요. 그때도. 그러면은 제가. 우리. 막판 5분 스파트로. 스파트? 4분 스파트로. 아니요. 제가 신조어 퀴즈를 해드릴게요. 어. 잠깐만. 어. 나 잘 몰라. 어. 설아 저 바지는? 이라고 했는데. 이 바지 맞아요. 저번에 옷 입구기 했던거에서. 어.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그것도 에임리온 브이픽이었죠? 맞아요 맞아요. 그때만 생각. 굿설비 장난 아닌데. 여기. 자꾸 요즘 것들 하지마. 이모 속상해. 어. 이모. 아. 나 이모인데. 이모. 윤나야. 어. 근데 저도 이모에요. 저 중학교 때 이모 됐어요. 오. 자. 그러면 신조어 짧게. 몇 문제 내겠습니다. 아. 몰라요. 진짜 몰라요. 혈로족. 아. 뭐요. 혈로족. 그런게 뭐야.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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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이라는 단어를 어디 썼어요? 혈. 혈로족. 이. 이. 혈. 이 선배님을 좋아하는. 족장. 혈. 혈로족. 혈로. 그 욜로족과 싱글라이프를 사랑하는 나 홀로의 합성어래. 혈이 탔able. 혈이. 혈이. 혈로족. 혈이가 너무 어렵다. chị. 아마 investment. 혈이가 너무 어렵다. 혈이. 혈äischen. 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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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로 사바사 사람 by 사람 사람 by 사람 어떻게 알아 이런거? 요즘 것들 JMT 아! 아! 정말 맛이 탱탱 탱탱 야 탱탱돌? 정말 맛이 탱탱 탱탱돌 같은거 문찜 문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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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금! 먹금은 알아 먹이금지 누물보 누물보 이거 좋은말인데요 누구 물어보신 분? 손님 꼭 필요한 신정 이거는? 제가 내일부터 씁니다 아! 이거 좋죠 복세편살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언니 어떻게 알아요? 저희 회사 팀장님 저도 사실 그렇게 알아요 아 진짜 나 왜 몰랐지? 저도 그렇게 알아요 나 이거 진짜 충격받은거 있어서 말넘심 그게 뭐죠? 말넘심이 뭐야 말이 너무 심하네요 맨찜스를 알아요? 아 그건 알죠 맨찜 네 오늘의 브이라이브 애니미온의 대신 수능 프로필 브이라이브 진행을 맡았던 우주소녀 보나였습니다 다음 브이라이브의 MC는 누굴까요? 추측을 해주세요 여러분 저희 둘중에 한명이네요 아닐수도 있어요 한 번도 못할 수가 있는거야 그러면 다음 브이라이브는 어떤 우주의 꿈에 브이앱을지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구요 애니미온의 브이앱 2탄이었죠? 그렇죠 지금까지 애니미온스 그래요 예쁜 표정 아, 제가 껴주세요 하나, 둘, 셋 페이피 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